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리아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며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 말씀 23년 지난해 4월 2일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십자가 곁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안 나실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의 친구들 그 십자가의 곁에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없었던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변노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누면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지난해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삶의 고난 앞에서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지 않은 인생의 길 앞에서 또 우리의 길이 가로막히고 오해받고 또 편견과 적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모델은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사모했던 보금의 증인 바울 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울을 멘토로 여기고 있는데 수천년 전에 사람을 멘토로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그동안 깨달아 왔고요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보금을 향한 간절한 중심 심장과도 같고 눈물과도 같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메스터키와도 같고 그리고 그가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생각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와도 같은 저는 이것을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성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고집이나 독선이나 소속감 같은 것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독일에 와서 독일 사람들은 신앙적인 것을 에팡겔리시냐 에팡겔리 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옆에 있는 것처럼 믿느냐 아니면 의미상으로만 그렇게 여기느냐 이렇게 나누고 이런 에티켓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부지런 없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상징적인 존재로 여기세요 아니면 정말 죽을 때까지 당신을 도와주는 그런 뒷배로 여기세요 라고 말하는 건 정말 부지런 없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의 주이시면서 우리들에게는 이미 실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화론을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자연과학이나 어떤 기계 엔지니어에 종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철학이나 신학을 공부하느냐 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또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해 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저는 그 가장 귀중한 모델을 바울사도에게서 그 중에 하나를 바울사도에게서 성경 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향한 간절한 그의 중심댐을 사랑합니다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의 모습으로 애티튜드, 그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순간순간의 태도 속에는 그 예수님 사랑과 복음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사랑하고 또 담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중심이 뭔가를 잠깐 가려놓더라도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의 자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배어납니다 그가 믿는 것, 그가 사랑하는 것, 그가 중요하게 얘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원래 가진 인간성 때문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빚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약 6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는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여행의 대장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아시아와 헬라 지역,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대다수를 복음화하는 데 성공했던 그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록한 사람은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 출신의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헬라를 복음화했는가 사실은 지중해를 둘러싼 당시에 세계의 거의 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핵심적인 중심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지중해의 동쪽, 제가 동편제라고 패러디했던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바울의 동반자가 되어서 다 기록하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이 끝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는 개선 장군처럼 메달리스트처럼 환영인파가 맞아준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급변해서 바울은 극렬한 유대의 적대자들의 공격당하고 체포되어서 로마의 공권력에 구금되고 다섯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은 예루살렘에서 세 번은 가이사리아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30년 전 예수님의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두 번의 재판을 불이한 재판을 받고 또 로마의 공권력에 이양되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또 행정자치단체왕이었던 헤로세게 한 번 넘겨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마지막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이 바울사도의 고난의 과정 이 다섯 번의 재판과 그리고 그 구금당하고 압송되는 이 모든 과정이 21장에서 26장까지 약 200절의 구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상세하고 섬세하게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가 마치 누구 편인지 모를 정도로 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왜 이런 적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게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조언합니다 성령께서 각 성마다 가는 곳마다 너에게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직업이 순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순교하려고 그랬겠지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목사님이 기침이 오래되니까 목사님이 그러다가 장렬히 가시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 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데는 세 가지의 정말 분명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신뢰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시켜준 사람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중심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고 또 대표가 되었습니다 주의 형제인 분이 사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쪽에 섰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호감으로 처리하고요 그를 불신했습니다 그러한 그를 불러다가 검증하고 그의 간증을 듣고 아, 과연 그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는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이 공적인 카운슬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대표성을 갖고 파성해준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러한 공평무사한 그런 정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한 번 비호감으로 낙임이 찍히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지간해서 신뢰를 갖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울사도는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애티튜드 안에는 이 야고보를 향한 감사와 고마움과 그에 대한 신의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첫 번째, 자기를 그렇게 믿고 파성해준 그 야고보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겪게 될 어려운 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였어요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야 해 나는 가야 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또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그들이 잘못하면 둘로 나눠질 위험에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한례 받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절기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한례는 받아야 해 그리고도 우리는 전에 안 먹던 돼지고기나 이상한 것들을 우리는 그거 안 먹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가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 두고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그런 임상적인 보고를 그들에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부 사도와 함께 이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듣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와서 성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사람이 예루살렘밖에 없었느냐 천만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던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방에도 극심한 가난이 그곳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믿은 이방인 어린 성도들이 역시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바오사도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헌금하자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바오사도는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게 자원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바오는 직접 자기가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냐면 바오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돼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자기가 언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과 이번에 야구부 장로와도 네 번째의 만남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예수님의 어록들을 귀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가슴속에 새겨놓았습니다 저는 바울에 심취하면서 바울이 서신서에 산 얘기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부는 그가 개시로 들은 것입니다 물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개시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죠? 일부는 개시를 통해서 들었고 일부는 사도들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자기를 위한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신의 세상적인 말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인 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같이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말은 의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 그것을 가서 신실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신실하게 디테일하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누가 알아준다고 설사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심장을 다해서 완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 복음의 길을 사랑하고 또 흠모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바울의 백만분의 일밖에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안토니오 병행의 계단 위에서 쓰고 보니 제목이 멋있네요 바울은 돌아가서 그 목적을 다 이뤘어요 야구부 사도에게 그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야구부는 그것을 졸면서 듣다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 뭐 그래 그래 잘했네 혹은 약간 시샘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헌금도 다 전달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과 바울이 전한 기독교가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유럽의 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예수의 기독교와 바울의 기독교가 나눠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야구보가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오랜만에 가면 세상에서 부정했기 때문에 정결례를 행한다고 일주일 동안 청결한 정결례를 행해요 바울의 양심은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그런 율법에 크게 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야구보가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때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행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당신이 그러니까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함께 그 일을 행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당신이 감당하라고 그게 보기에 유익하다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타협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애티튜드 그런 태도를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왔는데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아시아부터 따라다니면서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그 바울을 이제 만났고 거기를 디데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데 저자가 선민과 율법을 비방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의도적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를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에 따라 당장 쳐서 돌에 쳐서 죽이자 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의 전통과 신앙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다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흥분하는데요 왜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이 그들을 그렇게 흥분하게 할까요?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 성전 어딘가에는 이방인이 들어가는 그 바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만이 그 안쪽들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에 차한다는 문구가 어딘가에 써 있었대요 물론 요세프스의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이 그렇게 흥분하느냐 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헬라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때에 그 에피파네스 사세라는 아주 미치광의 왕이 하나 헬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지극히 경멸하고 또 무시했고 또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 성전에 오물을 갖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막 들어가도록 돼지를 갖다 풀었어요 그리고 아이벤 여인들을 성벽 위에다가 세워놓고 아이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카베오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쓰라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자들은 바울이 바로 그 에피파네스 사세와 같이 그들의 민족 정기를 흐리고 마치 일본 사람들이 산에다가 심을 박았다 뭐 그런 얘기와 같이 성전을 모욕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달랐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금 안에서 자유하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정결례를 행함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로마서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처신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성전을 모욕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은 선동하는 이들을 따라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불문곡직 붙잡아서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바로 처죽이려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적대자들의 음모가 분명히 있어요 그 적대자들의 음모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보금의 길을 가로막는 건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게 직업이라며 내가 너를 모욕하는 것도 한번 용서해보라고 그래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존엄한 것이지만 그 생명을 유린하는 성폭행범이나 인질범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요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금의 길은 가로막지 마세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아마도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 로마 군이 출동합니다 왜냐하면 소요가 일어나면 그 치안을 담당하는 것은 로마 군입니다 유대인들은 군사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대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보고를 받고 군대를 데리고 출동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죽음 직전이었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일단 체포해서 쇠사슬로 묶고 그를 군중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이제 로마 군 병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안토니오 병영이에요 그런데 흥분한 군중들이 로마 군이 그를 체포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군인들이 애워싸고 가는데 그 주위를 다시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군인들 사이로 막 들어가서 막 데리고 막 하면서 돌을 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떠메습니다 떠메고 이제 그 안토니오 병영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돌계단이 있는 거죠 그 돌계단에다가 세워놓고 스크럼을 쫙 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도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적대적이고 누가 우호적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누가는 이것을 편견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 적대자들의 광기와 폭력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법과 정의와 질서의 기준에 따라서 바울을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입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이 착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때 그들에게서 구별해서 체포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가 살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계단 위에 바울이 섰습니다 피투성이가 됐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스크럼 짜고 섰고 유대인들은 저 밑에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듯이 그를 죽게 내어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택지는 뭘까요? 바울은 거기에서 놀랍게도 천부장에게 저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이 이집트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냉철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군중들에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에게는 무슨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의 안에는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그 안에 고요한 확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의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그 로마의 병영의 계단 위에 서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루시아가 그를 좀 무시했어요 어?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그런데 헬라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저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말은 히브리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영들아 들어라 그 유명한 사도행전 22장의 간증입니다 22장과 26장에서 그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은 두 번 예수님 만난 얘기를 간증하는데 두 번 다 적대자들 앞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우호적인 아멘 준비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적대자들 앞에서 그런 두 번의 간증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용기를 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운명 속에서 나는 바리세인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여러분 이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돌면서 나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유배하는 거라고 여기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에 참여했고 그리고 어느 날도 영장을 가지고 담의 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강한 빛을 보았고 저는 눈을 멀고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그 소리를 향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니시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는 인도함을 받고 다메색 성내에 들어가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로운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애프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 예비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예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의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신 PS 보금을 위하여 그가 받아야 될 권한이 얼마나 클 것인지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울의 간중이 끝났습니다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수를 쳤을까요? 물기운전 듯이 그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차가웠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30년 전에 빌라도의 병영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던 이들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아시아와 헬라가 어떻게 보금을 받아들이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불신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숙이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열두지파를 뽑아서 가난의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하는데 열 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갈렙과 여우수아만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긍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지도자를 저주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며 입술로 독을 품고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갈렙과 여우수아는 그들을 회유할까요? 설득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까요?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우수아는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냥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마치 뭔가 죄진 것처럼 빚진 것처럼 그들에게 설득하고 나의 착한 행시를 통해서 뭔가를 입증해야 될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꿀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적대적인 시선을 더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을 켜서 스탠드 위에다가 디스플레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침대 밑에 서랍 안에다가 넣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스탠드 위에다가 올려놓나니 그럼으로써 비로소 집안 놓은 사람에게 비치는 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용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갈렙과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설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옳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교회의 목표로 삼은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였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와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 교민들을 위한 봉사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변명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야로 호송된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2년간 구금되는데요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역시 적대적인 재판입니다 그 사이에 로마의 충독은 벨리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베스도는 총돌고 왔는데 죄수 하나가 인계되어 있는데 골치 아픈 죄수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역시 비슷한 팔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자기는 황제에게 가서 최종 반개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이 살기 위한 궁예지책이 아니라 황제의 앞에서 자기의 복음을 다시 간증하고 싶은 소망이고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자기 지역의 왕인 헤롯 아그리빠 이세에게 이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는 유대인 고발자들의 얘기를 들었고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피고의 얘기를 듣지 않고 로마의 법은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고발자들이 하는 악행을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들이 주장하는 죄가 있다면 죽었다 하는 예수를 다시 살았다 하는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 그러니 로마의 법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한번 듣고 싶은걸 그랬더니 베스도가 그렇다면 내일 들으시리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일 들을 것입니다 숱한 생사고비를 거듭하면서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담담하게 이를 돌파해 가면서 그 하나하나를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기란 아프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투자한 것마다 성공하고 자식 키우니까 다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어려움과 시련과 눈물과 아픔을 만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다가 주님과의 관계에 의미를 담고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되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장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실현 앞에서 어떻게 그들의 길을 주와 함께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애티튜드와 그들의 삶의 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다섯 번의 재판에서 지켜주시고 사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적대적인 가운데서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중받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기록되지 않지만 로마에 가서 그는 최종 황제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그리고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얘기가 너무 큰가요? 소심이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는 이 무신론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내일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DNA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인구는 80억을 넘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적인 신앙인은 많이 잡아 7억 정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서도 아마도 진정성 있는 소수에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의 풀을 높이 들어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병상에서도 어려운 자리에서도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여러분 그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재판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것을 깨트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죽음의 권세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